세이젠은 룩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까 안산에 이어서 또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부끄럽지 않게 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웃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웃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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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를 좋아해 정말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는 누구의 애교가 보고 싶은가요? 네 아이요?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시키도록 할게요 네 그럼 네 아의 보는 다음 주에 또 보는 걸로 하고 또 보는 걸로 하고 저희 무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많이 쳐주세요